아이고 아이고 옆에서 그거 이제 갈수록 심해져요 이제 뭘 할 때마다 그 소리가 나와요 저도 이제 요새 일어날 때 막 어이구야 그 소리를 안 내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좀 잘 잡고 있으셔서 어디따라 커틱이 왜 이렇게 빨리 붓지? 이제 건조하니까요 습기가 없어가지고 아 그런 자조도 그렇네 저도 작업할때는 가을이 진짜 좋아요 작업하기가 밤에 일단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습도도 이제 딱 작업하기 좋은 상태가 되고 11월달에는 이제 손이 시작하고 작업이 안되고 아 그런 것도 좋죠 9월에서 10월 사이 아니면 8월 말 8월달 여름 끝나고 이제 가을 나보 할 때 그때 제일 좋으니까 색칠도 잘 되고 사퍼질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고맙 때가 완성되기 진짜 많이 나요 근데 아직 멀었네 부캐님이 저랑 여름님한테 샬롯 완성했으니까 11월에 산고리 파트 데리고 가자고 아 좋다 완전 귀엽다 제 크롯 절대 11월까지 도와될 도와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